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가 2003년에 살았는데, 창업에서 부스와 선생님 중으로 가고 있어요. 2007년에 지금 이렇게 작게 되셨고, 지금까지 34번의 제주를 준비하고 있어요. 선생님은 그냥 보스의 보스, 예상의 보스이신 것 같아요. 빨리, 빨리, 빨리.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격 불편해요. 일은 정확해야 되니까, 아무래도 일할 때는 조금 세다고 볼 수도 있고, 정말 결정을 내려야 되고, 어쩔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. 뭐, 나쁜 인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. 아, 귀엽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국사 김장아도 잘 먹어요. 무슨 선물을 갖고 왔을까요? 오늘, 쇠가제, 오븐의 모든 것, 주제는 스티디에스트가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, 제가 인천에서 신호로 키우신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, 쇠. 셀 위주로, 셀서 치는데, 숲하고 식사들에 못하고 안 맞아서, 셀 8시까지는 벗어나서 저를 견으로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